왠지 너한테 자꾸 들드려지는 기분이 들어? 고문형! 아, 미쳤어. 이게 네가 평생 꿈꾸던 일탈인가? 형이랑은 못 오니까. 너 때문에 내가 자꾸 안 하던 짓을 해. 전화, 전화 왜 안 받아? 만약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라면. 고문형 작가님이 좋아, 내가 좋아. 인질처럼 형한테 붙잡혀서 하는 거야. 안 두라. 드디어, 더욱, 더욱, 더욱. 응, 더욱, 더욱. 계속해서 놓은 날까지 같은 건가요? 너무 여러분들이 잘 타고 싶었으면 좋겠어요. 저의 주인공은 정말 좋은 상징이지만,